안녕하십니까 존킴입니다. 우선 1장에 8개의 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디오는 1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합니다. 고조선의 내용에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군은 요동지역에서 시작하여 한반도 북부 대동강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단군시대는 2300여 년 동안 중국에서는 사망오제, 하, 은, 주, 춘추, 전국, 진한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문명이 중국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하문명의 발견입니다. 그래야 한국 역사계의 유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요하문명의 시작은 황화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고 이곳 유물유적으로부터 곰유적, 곰유물이 발견이 되어서 한국 신화에서 말하는 내용이 곰유적과 상당한 관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 요하문명은 9개층의 문화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문화는 거의 7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유적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9개의 문화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홍산문화는 1기와 2기로 나눠지고 있는데 덕봉지역, 조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하지역에서 곰신화의 증거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화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환웅시대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곰이 사람이 되고 단곤시대가 시작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환웅시대의 곰신화가 홍산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지역은 중국 영토이죠. 중국은 옛날 하나라 시절부터 주변국들 즉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을 이민족이라 하고 이 주변국들을 적으로 생각하여 항상 투쟁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하 문명의 발견으로 그들은 그 지역을 중국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교수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하 문명과 관련된 역사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당국이가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학자들은 이 한당국이를 부정합니다. 단순 부정이 아니라 아주 목숨을 걸고 부정을 합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 두 파로 나누어서 싸고 있습니다. 한당국이를 지지하는 자 또는 한당국이를 위서라고 믿고 있는 자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지만 슬픈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가 없고요. 제가 스스로 책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앞으로는 한민족이라면 또는 한국인이라면 환빠 또는 황가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싸울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한당국이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당국이는 역사서입니다. 첫째로 황국과 신시시대, 둘째 단군시대, 셋째 북부여시대, 넷째 고구려시대가 있습니다. 황국과 신시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국과 신시시대는 요하 문명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신시시대에 해당되는 문명이 요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신시시대 이전에 한국시대가 있는데 이 시기는 지금부터 한 9000년 전부터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크기가 남북 5만이 동서 2만이라 하는데 남북으로 5만이라면 여기서부터 호주까지 가야 되고요. 동서 2만이 하면 중동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영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영토가 그 당시에 이렇게 컸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단순히 무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환국시대 다음에 신시시대가 나오는데요. 신시시대는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해당이 되고 1500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당시는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환웅시대가 되고요. 중국의 사망오제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치우시, 신지시, 고시시 또는 태호복기시, 염재신농시, 황재현원시 이러한 신에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는 시절입니다. 이 단군시대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곰이 더 타당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환웅시대 때 요화지역으로부터 홍산문화층에서 궁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발굴됨으로써 환웅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이 단군시대는 신화라기보다는 역사로 돌리우는 것이 더 적절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천 이야미슨 단군세기에 의하면 2000년간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삼한시대, 삼조선시대, 대부여시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군시대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적어도 세 군데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에는 각각 나라마다 단군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한시대에는 하나라, 은나라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만 중국에는 한국의 단군시대, 삼한시대에 중국에서는 하나라 시대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요. 삼한시대 이후에 삼조선시대에는 중국에서는 은나라 시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삼조선시대에는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도 생기게 되는데 이 주나라 시절에 중국 기록에 의하면 기자가 동쪽에서 왔다는 내용으로 이 기자조선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단군시대를 계승하였다라는 내용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국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이 주나라 시절 기자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단군조선 지배층이 그 힘에 물려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이주해와 평양의 털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단군의 중심지가 한국 역사에서 말하는 식으로 요동지역에서 한반도로 이동했을까요? 실제 1차 사료 또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한당국에 의하면 기자가 온 지역은 난하 서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대현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기자가 온 지역도 산해 간의 서쪽 난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의 동쪽으로 이주함에 따라 이 단군의 중심지가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온 지역은 단군시대 3조선시대 중에 번조선 지역으로 기자가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지역은 난하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중국은 바뀌게 되죠. 왜냐 주나라 시대에 철기가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토가 확장이 되고 토 확장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또 힘을 갖게 되면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단군시대는 대부여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얘기해서 단군시대가 거의 만렵에 해당이 되는 시대인데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해당이 되고 전국시대를 이루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연나라이고 연나라에서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군의 체계가 망가지고 단군의 중심지가 요하 지역에서 대동강 북부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한국역사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고조선은 연의 전성시대인 기원전 4세기 말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으로 서방 2001을 빼앗겨 만버난으로 경계를 삼았다 했으므로 이때 요령지역에서 대동강으로 옮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역사책에 지술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으로 조선의 정치세력이 대동강으로 진입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1차 사료를 한번 보면 여러 사서에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타마천의 사기 조선열전, 흉로열전, 삼국지일약 동의열전 이런 데를 보면 연나라 장수 징계가 공격을 해서 1천리를 퇴각한다 또는 2천리를 빼앗겨 만버난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자 그럼 이 만버난 지역이 단군이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다라는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삼국지의 위지 동의 전에도 연나라 장군 징계가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여 2000년으로 이 땅을 빼앗아 만버난에 이르렀 지역의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공격으로 인해서 영토를 잃어버리는데 그 지역이 만버난까지가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사료에서 실체가 어떤 것을 설명하느냐 신치호 씨가 조선상구사의 글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전에는 이 삼조선이 이렇게 분립이 되었었는데 이 분리된 삼조선을 모갑이라는 사람이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조선을 통합시키고 동몽고, 선비족, 연나라까지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부평, 상곡, 어어양 지역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당시에는 연나라가 모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점령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연나라를 집어삼키게 됨으로 인해서 연나라는 그 아들을 모갑한테 골모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연나라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갑이라는 사람이 연나라 아들을 골모로 삼고 있는 동안에 모갑이 죽고 그 아들 모울이 대신 나라를 관리를 하는데 이때 연나라에서 보낸 아들을 다시 연나라로 보내서 연나라 왕이 되고 그 아들을 다시 모울한테 골모로 보내야 되는데 이때 자기 아들을 보내는 대신에 진계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진계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비록 모울이 잘 해주지만 나의 나라는 원래 연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전부 더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계가 그 전에 모울이 다 확보했던 땅을 다시 다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일을 잃었다 천일을 잃었다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요동 지역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확보했던 땅을 다시 연나라한테 되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분 안의 지역은 대동강이 지역이 아니고 요하 지역으로 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으로 단군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단군 시대에는 마감을 내립니다. 조선 상고사 신체수에 의하면 연이 공격하기 전에 모갑이라는 사람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는데 그 지역을 진계가 다시 차지하여서 요하 지역 서쪽 이천이 또는 천리에 해당되는 지역을 다시 다 나눠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고조선의 지역이 이천이 후퇴하여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이 아님을 설명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연나라 때의 조선과의 경계선은 만분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요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단군조선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부여라는 기사가 삼국유사회에 보입니다. 삼국유사회는 북부여뿐만 아니라 동부여 또는 졸본부여의 기사가 보이고 북부여를 만든 사람은 해머수, 동부여를 만든 사람은 해보루, 그 다음에 졸본부여는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나라가 실존했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군시대 이후에 어떠한 역사적 전기가 이루어지느냐를 삼국제의 위지 동의전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때 조선왕 비가 왕이 되었는데 진나라의 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략상 진나라의 복속은 하였으나 조회는 나가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단군시대가 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서게 되냐면 해머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해머수라는 사람이 누구를 비위를 조선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 임명한 사람이 해머수입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252년에서 239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서 조선왕 비가 왕으로 있을 때 중국에는 어떤 사정이 일어나느냐 진나라가 통일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기원전 221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부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단군시대가 망하고 해머수가 출현하면서 해머수가 기비를 번조선 왕으로 삼고 그 후에 기원전 232년에 북부여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비는 누구냐? 기준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의 아버지는 단군시대 이후에 기자를 잇는 기자조선의 왕이 아니라 단군시대의 번조선 지역에 있던 왕이었고 기비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북부여를 해머수가 세우게 되고 그 후에 진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해머수에 관한 기록은 한단고기 단군세기 또는 북부여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백성들이 취대로 단군이 되는 게 해머수이고 이 해머수는 북부여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 기원전 281년의 공격으로 단군의 실체가 약화가 되고 이 약화된 시기에 해머수가 등장을 하죠. 기원전 239년에 번조선 왕을 태우고 그 다음에 기원전 231년에 북쪽으로 가서 북부여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와 통일이 됨으로써 조선과 진나라는 경계선이 또 완성이 됩니다. 상국지 위지동의전에 의하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옹염을 시켜서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문에 해당되는 한자를 보면 진시황이 몽염에게 장성을 쌓으라고 허락을 했고 어디에 도착하느냐? 요동에 도착한다라고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실질적으로 중국 일반인들이 진나라를 설명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 일반인들도 진나라 시대 때의 영토가 동쪽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 하면 요동지역까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나라 장수 진계가 동쪽으로 진입해서 단군의 위치가 또는 중심지가 한반도 북부까지 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한국은 이미 한반도 북부까지 그려놓고 있죠.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만리장성은 누구 때문에 쌓느냐? 흉노족 때문에 싸우죠. 흉노족은 북서쪽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진시황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쌓는 게 만리장성입니다. 흉노족은 한나라 때 나오지만 동쪽에는 흉노족이 아니고 동호족이 존재하게 됩니다. 만리장성은 압록강을 가로질러서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내용이 주장들이 나중에 후대에서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리장성은 나나 지역의 갈석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역사적으로 설명이 정확한 부분이 되는 거죠. 한국 역사학자들이 자꾸 진나라 시대 때의 조선과 진나라의 경계선을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와서 만리장성까지 경계선이 연장이 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하나의 학문이죠. 그런데 이 학문적인 내용이 이렇게 너무 엉터리로 기록이 되고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너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 말기에는 중국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한국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지난 교체기에 혼란을 피해서 조선으로 유입해 오는 자가 많았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 한반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에 의하면 진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중국인들조차도 진나라 시절 조선과의 경계선은 요화지역이지 한반도까지 진출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학계가 이미 진나라 때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진출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삼국지위지동의전에 의하면 조선왕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기준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20년이 지나고 중국에서는 진승, 항우가 기병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차츰차츰 준에게 망명하므로 준은 이들을 서부지역에 거주해주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후한서 동의전, 삼국지위지동의전, 진서, 삼국사계 이런 데 보면 진나라 말기 시절에 피나민들이 이동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전에 의하면 진하는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서 고욕을 피하여 한국에 오자 마한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 한다. 삼국사계에도 그들이 마한이 동쪽 진한 지역에 살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한국 역사책이 진나라 사람이 한반도로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한영우 기시 다시 찾는 역사에 의하면 기원전 221년에 중국 대륙 서쪽에 있던 진나라와 천하를 통일하고 이어 한나라가 기원전 206년에 재통일하면서 옛날 아사달 문화권에 있던 바레만 연안이 연나라와 산동지역의 제나라의 지배층이 무리를 지어 한반도로 이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나 후한서 동의전, 삼국지 동의전, 진서 이러한 기록들이 한국 학계의 주장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나라 혼란 시절 사람들이 동쪽으로 온 지역이 어디냐 마한이 동쪽 진한 지역이라 합니다. 이 지역은 학계에서 주장에 의하면 진한 지역은 한반도 남동구에 있는 지역이고 경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연재조 백성들이 어디로 오느냐? 준위 자리 잡고 있는, 기준왕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서쪽 지역에 거주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가 주장하는 기준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지역이 되고요. 대동강 평양의 서쪽 지역에 피난민들이 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사서에서 기록을 하는데 한국 학계가 주장하는 지역의 위치가 서로 안 맞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차검증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나라 말기 피난민들이 어디로 오느냐? 마한이 동쪽 진한 지역에 왔다 합니다. 학계에서의 진한은 경주지역, 한반도 남동부지역이 되죠. 그런데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같은 내용으로 그들이 온 지역은 준위 거주하는 서부지역인데 이 지역은 한반도 북부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설명을 쫓아가다 보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혼란이 옵니다. 한당국에 의하면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피난민들이 어디로 오느냐? 번조선으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번조선의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삼국지와 삼국사기 또는 한당국이 그 다음에 후안서, 진서 이런 거를 다 일치해야 되는 지역으로 설명해야 역사사료의 교차검증이 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요동지역으로 설명을 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지, 후안서 모든 사서가 일치하는 지역은 폐수의 동쪽, 요화지역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진나라 때까지 역사적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나라 때에도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의하면 노간을 연나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연나라의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계선은 폐수지역이라고 상국지 위지 동의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 때의 경계선은 만번한, 진나라 때의 경계선은 만리장성에서 요동까지 진출, 한나라 때는 폐수가 되죠. 그러면 이 폐수가 어딘가 위치를 알게 되면 한나라 때의 조선과의 경계선이 확정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한나라와 조선의 경계선은 폐수지역이 되고 폐수의 동쪽에는 적어도 조선이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얘기하는 폐수는 청천각이 되기 때문에 폐수의 위치가 청천각이 되느냐, 요화지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설명, 경계선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나라와 조선과의 경계선이 되는데요. 한국학계의 주장으로 인해서 한나라는 이미 한반도 북부지역 청천강까지 영토 확장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수를 한국학계에서는 청천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와 같은 결과의 지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나라 시대 때는 위만이 동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 당시에 한나라를 유방이 창업을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노관이죠. 노관을 연나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한고주 유방이 기원전 195년에 죽고 그 부인인 폐우여 씨가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 가족 또는 계곡궁친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노관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흉노지역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노관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인 위만은 동쪽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이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역사교과서에는 위만이 동쪽으로 오는데 그곳이 어디냐. 대동강이냐. 왜냐하면 역사책에 의하면 위만이 들어온 지역을 대동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위만이 동쪽으로 왔다라는 기록은 여러 사사에 나오지만 사마천의 사기 반고하진 한서 이리언이 지은 상궁유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책은 실제로 조선전이고요. 조선에 관한 내용만 기록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만 위만도 망명하였다. 어디로 갔느냐. 무리 천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동이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낳아 폐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점차 진번 조선이 만이 연자의 망명자를 폭석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에 도읍하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한서 조선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때 위만이 어디로 오느냐. 동쪽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제 위지동의전 또는 후한서에 의하면 위만이 동쪽으로 진출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준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준왕이 허락을 해줘서 위만이 살게 된다라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제 위지동의전에 의하면 위략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폐수를 건너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준왕이 있었다. 그래서 준왕한테 항복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만이 어떤 식으로 항복을 하느냐. 내가 이쪽에 거저하도록 시켜주면 중국의 망명자들을 거두어서 조선의 번병이 되겠다라고 준왕을 설명하죠. 그래서 준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서쪽 변경에 위만이 살게 해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전에도 마찬가지로 준왕이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단고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무리 위만이 해보수한테 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해보수는 이를 거부하죠. 그런데 나중에 건조선의 왕 기준이 어떻게 해주냐. 실수로 위만을 거주하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의하면 위만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여 하지만 한단고기에는 기준이 실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국 나라 기술서의 춘추필법으로 쓴 기록이지만 실질적으로 준왕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가 되는 거죠. 위만이 건너갔다. 팩트. 준왕이 있었다. 팩트. 그렇지만 그 준왕이 위만을 허락해서 살게 해준 이유는 춘추필법에서 기록이 된 거죠. 한단고기에 이와 같이 자세히 위만이 동쪽으로 와서 준왕이 허락해서 살게 해준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에 의하면 준왕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고 위만이 동쪽으로 와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전에 의하면 다시 여기서 상북지위지동이전이나 후한서에 의하면 위만이 동쪽으로 왔을 때 준왕이 있었고 준왕이 차는 것을 허락해줬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단고기에도 마찬가지로 준왕의 기록이 나오지만 실수로 살게 해줬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 준왕은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194년에 위만의 힘이 점점점점 세지면서 이 기준을 내쫓게 되죠. 이 기준에서 이 기준이 탈출하게 됩니다. 시기는 기원전 194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준왕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럼 준왕은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육로로 갔나 바다로 갔느냐. 첫째, 두 번째는 남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갔을까요? 셋째, 남쪽의 진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진국이 남쪽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위만이 기원전 194년에 군대를 이끌고 수도 왕검성으로 쳐들어가서 준왕을 내쫓고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위만조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나라를 빼앗긴 준왕은 어떻게 되느냐.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전라북도 익산지역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왕이 살았던 지역은 한반도 북부지역의 대동강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기준왕은 배를 타고 도망해서 남쪽으로 갑니다. 그 지역의 한이 지역에 있다고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진왕이 있었다. 진국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또 1차 사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준왕이 탈출지역은 어디 있냐 하면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 이랍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준왕은 어디에 있었느냐. 한반도 북부 대동강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익산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지역으로 들어가려면 한강지역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이 돼야 합니다. 눈을 얘기했듯이 대동강 평양지역은 서쪽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으로나 또는 상업적으로나 배가 들락날락하기 힘든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왕은 배를 타고 평양을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또 한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강도 알고 보면 한강 자체는 크지만 출입구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인천지역이나 강화도지역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수간만의 차고 굉장히 길이가 길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게 되면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한강까지 접근을 했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식으로 한국역사학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왕이 도망을 간다 이런 기록이 한당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위만이 동쪽으로 진입해서 보니 그곳에는 기준왕이 있었는데 이 기준왕은 위만의 꼬임으로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는데 바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한당국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왕이 당시에 요동지역에 있었다 하면 바다를 타고 내려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간 지역은 한의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한의지역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남쪽지역이라고 설명이 가능할지 의심입니다. 삼국지 한정과 후한서 동의전에 의하면 남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에 의하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없고 바다를 경유하여 한의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항이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후한서 동의전에도 기준은 천각으로 이끌고 바다를 통해 마한으로 탈출한다. 남쪽으로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교과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진국. 그래서 남한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곳에 한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국의 크기는 4천리라 하기 때문에 후한서 동의전이나 삼국지에 의하면 한국의 크기가 4천리가 됩니다. 그러면 남한으로 가면 천리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쉽게 잊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갔다고 하면 동서가 바다로 한 개를 삼는 게 아니라 동서 남이 바다를 한 개로 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쪽은 외와 또 접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접촉, 외와 붙어 있어야 되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한반도 남부는 바다가 가로질러지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글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외를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준왕이 탈출한 지역은 배를 타고 한국지역으로 왔는데 이 한국지역은 한반도 남부지역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왜? 한국의 크기가 4천리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지역은 천리가 돼서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에서 주장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진국이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진국이 남쪽에 있을까요? 이 교과서에 의하면 남방이 진국이라고 하는데 진국을 남쪽으로 정하는데 한국역사교과서에 의하면 진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위만조선 유민들이 내려와서 경주 일대에 털을 잡으면서 철기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위만조선 시절 2000년을 이끌고 남한조선상 역계경이 진안으로 내려오고 그 뒤 위만조선이 망한 후에도 지배층이 이쪽으로 내려왔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 마한지역으로 내려오다가 진국세력에 밀려 낙동강을 따라 진안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국역사체계는 소개하죠. 그래서 준항이 탈출해서 한반도 북부 대동강을 탈출하는데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니 그곳에 진국이 있다. 그래서 이 진국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낙동강이 있고 그곳이 진안지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사료에는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가 볼까요? 일찍이 우거가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에게 가나였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되느냐? 동쪽이 진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원문에도 보면 동지진국 동쪽에 진국이 있던가 또는 진국이 동쪽으로 가던가 하여튼 동쪽으로 간다고 하지 남쪽에 진국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 후환소에도 마찬가지로 진국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얘기하는 진국의 위치가 대동강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중국이 사서에 의하면 남쪽으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쪽의 진국으로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1편에도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이 진국의 위치는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한반도 북부의 만주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국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지역이라면 모든 설명이 엉망이 됩니다. 균황이 위치한 지역이 한반도 북부 대동강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사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해를 한당국에서는 대진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진국의 위치는 한반도 남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나라 시절에 한나라와 조선과의 경계선은 폐수구라고 불리우고 이 폐수는 한국학회에서 말하는 한반도 북부의 청천강 지역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만이 동쪽으로 진입해서 자리를 잡는데 그곳에 있는 준황이 위만이 실력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도망가는 위치 어떻게 가느냐 배를 타고 가고 그 도망가는 위치는 한의 지역이고 그 지역은 한반도 남부지역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나라 시절의 위만은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죠. 기원전 195년에서 기원전 188년에 위만이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하천의 사기나 한서조선전에 의하면 위만은 준황을 죽출하고 또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면서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번과 임둔 모두 와서 복속해서 사방 수천이로 힘이 세지게 되고 위만이 아들, 손자, 우고 때에는 한나라 망명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주변, 진번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위만의 영향력 하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단군 시대 이후에 북부여 시대를 해모수가 있게 되지만 그 단군이 있었던 지역에는 누가 있느냐? 진번 지역 또는 진국이라는 형태의 나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 시대, 우거 시대 커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거 시대 때 나라가 커지게 되니까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무역을 그 전에 해왔었는데 그러한 무역이 위만조선 또는 우거의 방해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우거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군 남녀에게 어떤 괴리도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우거왕을 견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창해군인데 이 창해군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토창민들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 한문제는 굉장히 초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한문제가 서파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거왕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거왕이 한나라 한문제가 보낸 사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신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폐수를 건너기 전에 우거가 사신을 따라 보내서 배웅을 하는데 이 서파의 졸개, 마부죠. 마부가 조선이 사신을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합니다. 폐수를 건너서 요동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보고를 천자하게 하니까 천자가 잘했다 하면서 요동 동부 도의로 직위를 주죠. 그러니 우거도 화가 납니다. 자기의 사신을 배웅나게 한 그 사신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폐수를 건너서 그 서파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한나라 한무제는 여기에 경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촉즉발이 전쟁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한당국이 북부여 기사를 보면 전기북부여 시대인데요. 전기북부여는 해무수가 창업을 했다 하고 그 2대가 무술이, 3대가 고해사인데 이 당군 고해사 시절에 위만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선도 갖게 되고 그 다음 4대 때에서는 위만이 순자 우거를 토벌하죠. 그렇지만 이기지는 않고 그리하여 당군 고우르 때 고진이라는 장소를 발탁해서 서압록을 수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때 우거도 북부여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고진이 병력을 많이 늘리고 또 많은 성책을 확보했기 때문에 고구려 후로 삼게 됩니다. 이 고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주몽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야 될 인물이라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조한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당군 고해사, 당군 고우르가 이 위만 또는 우거의 힘이 세짐에 견제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단공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또는 10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문제는 군사를 출동시키게 됩니다. 삼하천이 사기에 의하면 그해 가을에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제로부터 배를 타고 바래를 건너게 하고 군사우만으로 그 다음에 좌장군 순체는 요동에서 출격하여 우거를 터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우거는 군사를 일으켜 험진한 곳에서 대항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절에 자세히 보면요. 바래를 건너게 하니 군사가 오만이었다. 이런 바래를 건너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 교과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 한무제가 군대를 보내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 왕검성 평양을 포위했으나 조선군에게 제패하고 육군은 폐수 청천강 서쪽에서 공격해왔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군이 간 지역은 대동강 평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세로에서 말하는 기록에 의하면 대동강 평양을 치기 위해서 제나라에서 수군을 보내는데 황해로 보내지 않고 바래로 보냅니다. 이상하죠? 1차 사료에 의하면 바래로 보내는데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의 조선을 치기 위해서 1차 사료에 의한 해석이 의하면 바래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격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 만일 바래적으로 수군을 보내면 다시 육지로 가서 한 천리를 걸어야 됩니다. 이러면 제나라에서 수군을 보내서 황해를 건너면 한 400km 정도 가는데 바래로 건널 경우는 두세 배 이상 정도의 먼 거리를 가게 되고 공격이라는 것이 수군과 육군이 양쪽에서 공격을 해야 합리적인데 전쟁 방향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 수군이 왕검성을 포위했다 하는데 그 지역이 한반도 북부지역이고 육군은 폐수지역이라 하는데 청천각 서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하면 이 조안전쟁 역사적 설명을 1차 사료를 통해서 하기 힘듭니다. 어떤 점이 힘드냐? 굳이 수군을 보내는데 요동에 육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에 있는 육군과 수군이 같이 또 천리를 또 와서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또 와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러면 어느 누구가 군사작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국 역사에서 주장하는 왕검성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지역이 아니고 요동지역과 제나라에서 하는 수군이 서로 양쪽에서 공격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사료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평양은 서쪽의 조수간만에 차가 크고 길이도 길기 때문에 물이 한번 빠지면 굳이 공격을 안 해도 알아서 다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격을 하게 되면 즉방이죠. 이러한 공격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합계에서 설명하는 왕검성의 위치가 맞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합계에서는 폐수를 청천강이라 한다면 폐수가 동서로 흐르고 있는데 폐수 서군에 있다? 차라리 폐수 북쪽에 군대가 진을 친다 하면 남쪽으로 있는 평양의 왕검성으로 공격한다가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합계에서 비정한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1차 사료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좌장군 순체의 졸장 다가 먼저 공격으로 실패함으로 인해서 천자의 노여움에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위산이 단판으로 우고에게 항복을 받지만 퇴자는 폐수해서 돌아와서 항복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위산도 주살이 됩니다. 장기전으로 인해서 재남태수 공선수가 투입이 되지만 우고의 관계로 그 역시 주살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실패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한나라는 결국 세 차례 걸친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얘기냐. 위만이 잘 싸워졌는데 주아파와 주전파로 갈리게 됩니다. 주아파는 또는 5인방 4인방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선상 노인 상 한도 이계상 참 장군 왕겹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거왕 같은 편인 대신 성기기는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아파가 우거왕을 살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검성이 함락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신 성기가 또 한해 반하여 다시 군사를 모아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 좌장군 우거의 아들 상 노인의 아들 최루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기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삼하천이 사기해야면 조선이 완전히 멸망했다. 사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적혀있고요. 조선을 평정했고 진번 임둔 낙란 현도가 설치가 됐다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한당국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한나라 한무제가 사군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고두막이 나타납니다. 이 고두막이 의병을 일으켜서 한나라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을 다 연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록이죠. 같은 내용 사건을 두고 타마천의 사기가 기록한 내용과 한당국에서 기록한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다시 얘기해서 춘축비법에 의해서 서로 상반된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한당국에는 기록이 됩니다. 이 고두막한 이라는 사람은 삼국유사에 보면 졸범부여에 해당되는 동명제가 나타난다 그러죠. 동명제가 바로 이 고두막한 입니다. 그래서 북부여를 계승을 합니다. 북부여 창시자가 해부르고 후기북부여 창시자는 이 고두막한 이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중국 사서만을 기준으로 역사를 설명했기 때문에 연나라 때 지고 진나라 때 지고 한나라 때 지고 계속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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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신라가 백제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복원하다 보니 그렇지 않았죠. 상당히 공격에 잘 대응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사서에 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무수나 고두막한과 같은 인문들은 한국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K-POP K-Drama 를 뛰어넘는 K-History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국 한국 학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장시켜 버리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말은 듣지 않고 옆집 사람 말만 듣고 아버지를 공격해서 때려주겠다 이런 내용만 줄창 아들은 외우고 있는 거죠.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왜 역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한전쟁에서 한나라는 실질적으로 졌죠. 그래서 자기 군사 좌장군 순체를 기시용으로 죽이죠. 사지를 잘라 죽입니다. 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선장군 양복도 기시용으로 죽이려 했으나 돈으로 받고 그냥 살려두죠. 대신 조한전쟁에서 한무제가 승리를 이끌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주화파가 되죠. 이 주화파는 여기에는 다섯 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제후위에 준하는 상을 줍니다. 결국은 내부 분열로 인해서 조선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당국에 의하면 한사군이 설치하려 하였으나 고두막에 의해서 저지된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후기 북부여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위만조선이 멸망이 되고 우거왕 이 시대 이후에는 그곳에 낭락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낭락뿐만 아니라 한사군 진번 임둔 현도가 첫째 한사군이 설치가 됐는가 둘째 한사군이 설치가 됐다면 그 위치는 어디인가 셋째 이 낭락이 400년간 한국학계에서 말하는 중국의 식민지 없는가 이 세 가지 중점을 보면 다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한당국에 의하면 한사군은 설치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북부지역이라고 하는데 한반도 북부지역이 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이 아니죠. 해수의 위치가 요동지역이 때문에 한사군의 위치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설명하는 것은 틀리죠. 그 다음에 낭락을 한나라 식민지로 설명을 하고 400년간 존속이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한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식민지가 존재하냐 이 얘기입니다. 나라도 없는데 그걸 식민지로 설명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학계에 의하면 위만조선이 멸망한 지역을 대동강 북부지역이라 하고 그 지역에 낭랑군이 생겼다 대방군이 생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한 후 그 지배층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동한다 또는 남동부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들도 한나라 시절에는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한나라가 차지했었다라고 지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지도를 그리게 된 빌미를 준 것은 뭐냐 해수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에 있다고 하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난 후에 한사군이 설치된 지역이 바로 한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경계선들이 바로 한반도 북부지역까지 차지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차 사료에 의하면 한사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폐쇄 위치도 한반도 북부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의 역사적 경계선은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한국 역사학자들이 알고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냥 후대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한반도 북부까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낙락이라는 기록은 사마천 사기에 하면 사군을 설치했다고 했지 사군의 내용이나 위치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단고기에 의하면 북부의 네 번째 단군 고오르 시절에 누가 고두막 하니 의병을 일으켜서 평라군에서 합류촌을 공격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고두막 하니 의병을 일으켜서 한사군을 설치하는 것을 저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에도 한사군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한사군이 설치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군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합류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사군이 설치됐다니 슬쩍 사군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나 오행지 또는 삼국유사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기록이 되어있다라고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한사군이 설치되지 않았고 그 지역이 한반도 북부지지도 않았고 낙랑이 한사군의 식민지도 아니었고 400년간 지속된 낙랑이 중국이 식민지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랑이 위치는 어디냐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데 갈석산으로 시작해서 그 지역은 산해관이고 만리장성 동쪽의 기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 그 다음에 하복성 당산시에 조선의 왕검성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경계선이 생긴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나이 지역은 갈석산의 서쪽 당산시 이쪽 지역을 낙랑이 지역으로 파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에 왕검성이 있지 않음은 확실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원전 108년의 후기북부의 고두막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기북부와 마지막 단군 고우루 시절에 한나라가 침입을 해서 결국 우거왕이 망하게 되고 그 지역에 사군을 설치하려 하였다 하는데 이 사군이 설치는 고두막 의병장의 출현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지 않음을 한단고기 북부여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두막이라는 사람은 졸번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동명이라 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고열가의 후손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몽과 관련이 되는 사람이 고두막이 되겠습니다. 고두막은 어디까지 진출하느냐 요동의 서한평까지 진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옛 고리국이 땅이다라고 합니다. 해모수가 북부여를 창업하고 해모수의 4대 단군 이후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고두막이라는 사람이 의병으로 나라를 다시 위치에 원위치에 놓게 되죠. 그림으로 인해서 후기 북부여를 계승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해모수의 순자인 해부르가 그 당시에 존재를 했지만 고두막이 출현으로 해부르는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를 세운다라는 기록이 한단고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모수의 아들 금화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대서에 관한 내용 주몽에 관한 내용은 다음 고구려 주몽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망하고 나서 역사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 지배층이 이쪽으로 내려왔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 마한지역으로 내려오다가 진국세력에 밀려 낙동강을 따라 진한지역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창국사기에 진한을 조선의 이민이라 하는 것이 그것을 나눠 살면서 육천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진한 육부이고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박혁거세가 서나벌이라는 나라를 13세에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선의 유민 조선이 망하고 조선의 유민들이 그 지역의 육천으로 이루고 살고 있었고 진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육부의 형태로 존재했었고 그 지역에 누가 박씨 혁거세가 나라를 세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니 진국이 있고 거기에 또 동쪽으로 가라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분기에는 그런데 한국역사교과서에 의하면 조선, 조선유민 육천, 진한 육부, 서나벌 이 위치가 다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의하면 조선의 지배층은 남쪽으로 낙동강을 타고 내려와 경상도 지역에 진한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한의 위치, 사록의 위치 다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서에 의하면 신라는 고구려 동남쪽에 있는데 한대의 낙랑 땅으로 사라라고 한다. 다시 얘기해서 수서에 의하면 낙랑 땅을 뭐라고 주장하죠? 학계에서는 한반도 북부 대동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수서에 의하면 이 지역이 바로 사라라고 하죠. 그러면 한반도 남동부의 사라가 아니고 그 지역 한대의 낙랑 땅 그 지역이 사라가 됩니다. 수서에 의하면 이 한국 역사께서 말하는 설명이 안 맞습니다. 신라의 위치가 후한 시절 낙랑 이라면 신라는 경상도에 있는 경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수서에 의하면 조선 조선 유민 진안 육부 산 하바리나 수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선 낙랑 사로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역사교과서는 조선 대동강이 있고 조선의 유민은 남쪽으로 내려온다. 한강 거기에서 진국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을 따라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진안 육부가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사로를 만드는데 그 지역이 경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도 초기에는 10년대 70년대 교과서에는 진안의 위치가 한반도 중상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경위는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낙랑과 진안과 사로와의 공격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해서는 진안은 낙랑과 가까운 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해서 진안의 위치를 한반도 중상류로 했는데 삼국지에 보면 마한이 동쪽의 진안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마한의 동쪽의 진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경주 지역을 얘기하게 됩니다. 진안을 초기에는 한강 중상류 또는 경상도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죠. 그렇게 되니까 뭐라도 하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안 맞으니까 삼국지에서 말하는 마한의 동쪽에 진안이 있다. 이게 맞다고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거다. 그래서 진안이 한강도 중상류에 있다는 내용을 폐기 처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마한 변환 진안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사만 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도 자세히 보니까 삼한의 크기는 4천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 마한 변환 진안 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는 또 안 맞죠. 그러니 뭐라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삼국의 크기가 4천 이 그거 가짜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고 이거는 맞고 이러니까 마한 변환 진안 이런 식으로 해서 어거지리로 뜨들겨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유적이 고증을 통해서 마한 변환 진안 이 여기 있다는 거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장을 통해서 요점 정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한당고기가 아닌 삼국 사기를 통해서 한국 학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장 1편은 신라의 기원 중 박혁 것의 기원 에 대한 부분 고구려 시조 주몽 의 기원 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외의 위치 백제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